안녕하세요. 과학의 한시가 되는 시간, 한시과학의 김지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드디어 우리 고등학교 과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을 공부하시면서 과학이라는 과목이 맨 처음에 초등학교 되는 실험이라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중학교 때는요, 조금 어려워졌어요. 왜 이렇게 암기할 게 많아요. 고등학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난이도가 당연히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중학교 과학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선생님이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 중학교 과학 때 배웠던 내용들은요, 싹 다 고등학교에 나옵니다. 헐, 선생님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과목을 잘 공부했다면 고등학교 과학이 진짜 진짜 쉬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절저하게 시험 위주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암기해 주신 친구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과학 괜찮은데요? 쉬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중학교 과학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물, 화, 생, 지, 영역별에 맞춰서 조금 나누어서 쫙쫙 학습법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냐? 바로 통합과학이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용어 자체가 통합과학, 뭔가 좀 그치? 과무명이야, 얘들아. 선생님, 뭔가 좀 다 합쳐지나 봐요. 맞아요, 다 합쳐져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은요, 물, 화, 생, 지를 막 이렇게 단원별로 나누지가 않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 우주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가 탄생하고 거기서 별이 만들어지고 그 별에서 지구가 있겠죠. 그 별 태양에서 태양계가 있고 태양이 있고 거기서 태양계는 지구가 있고요. 그 지구에 우리 사람이 태어났네요. 알겠지?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다 공부하는 거야. 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재밌어. 그런데 이 모든 걸 설명할 때는요, 물, 화, 생, 지를 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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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통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이 딱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다면 이 통합과학 파트를 배울 때 괜찮다. 정말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과학은요, 선생님이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진짜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 통합과학으로 선생님이 비트여서 얘기를 해드리면 딱 통합과학은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요, 사과를 딱 쳐다봤어요. 우와, 사과다. 근데 사과다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왜? 사과라고 하는 거 먹으면 맛있다. 그치? 사과를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난다. 사과는 그 안에 뭐가 있길래? 하하하, 그쵸? 자, 사과는 뭘로 되어 있어? 사과의 구성 성분은 뭘까? 구성 원소는 뭘까? 사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사과의 씨를 심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지? 사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야? 어머, 사과가 떨어졌네. 왜 떨어지는 거야? 자, 선생님이 얘기한 이 모든 것들에 물, 화, 생, 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은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쉽게 경험하는 것들은 원리를 연구하면서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내용이 확실하게 머리에 있다면 정말 쉽게 어렵지 않게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즐겁게 아는 만큼 보이니까 학습법에 맞춰서 공부해 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말은 잡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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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